안녕하세요. 한류 문화 뉴스 K-Wave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K-POP 콘서트인 드림 콘서트가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AR, VR 등 첨단 시각효과를 통해 전 세계 K-POP 팬들에게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할 계획인데요. 주최 측은 이번 콘서트가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비대면 K-POP 콘서트가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힘과 희망을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K-Wave도 K-NOW로 출발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두 번째 솔로 믹스테이프 D-2의 타이틀곡인 대취타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1억 뷰를 넘어섰습니다. 대취타가 담긴 D-2는 한국 솔로 가수로는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와 싱글 차트 핫100에 동시 진입하며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앞서 첫 번째 믹스테이프, 어거스티 D의 동명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도 지난 3일 유튜브 1억 뷰를 돌파한 바 있습니다. 화사의 첫 미니앨범 마리아가 미국, 러시아, 싱가포르 등 전 세계 22개 지역 아이튠즈 탑 앨범 차트 1위의 이름을 올랐습니다. 국내 여자 솔로 가수가 미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화사의 자작곡 마리아는 화사가 자신과 대중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레드벨벳의 첫 유닛인 아이린, 슬기의 첫 미니앨범이 세계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이린, 슬기가 지난 6일 발매한 첫 번째 미니앨범, 몬스터가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 45개 지역에서 아이튠즈 탑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앨범은 중국 최대 음악 사이트 큐큐뮤직과 투고 뮤직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븐틴 미니 7집 행가레가 한 주 전에 이어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해외 아티스트 음반이 이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은 2007년 미국 보이그룹 백스트리트 보이지의 언브레이커블 이후 처음인데요. 세븐틴의 행가레는 오리콘 차트 주간 디지털 앨범, 주간 앨범, 주간 합산 앨범 3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내 인기를 증명한 세븐틴은 9월 9일 일본 유니 인집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자극 범인의 정의 원인의 정의 원인입니다. 이 장면은 만화 영화입니다. 랭키 1위에 올랐습니다. Take my eyes off you 현실감이 없어 널 보면 얼떨떨해 이 장면 다시 만화영화 I love you Let's go Oh 너에게 취해 여름 향기가 날 춤추게 해 I feel it now 릴뜸에 빠져 여름향기는 춤추게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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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ive up give up give up give up give up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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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ive up give up give up give up give up 춤을 추게 춤을 추게 Oh yeah 여름향기는 춤추게 Oh yeah oh Keep going on Oh yeah oh Love it me too Oh yeah oh TV만 틀면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맹활약을 하는 방송인이 있죠 특유의 재치와 넘치는 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만능 엔터테이너 붐인데요 반말 인터뷰로 지금 만나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시죠 말을 그냥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가 편하게 놔 알았어 이미 놓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안녕 반가워 나 나인티나인티나인에서 니기요 쉐키 이스 퐁티 스크롤 팔레파키예요 품이에요 여기까지 요즘 밀고 있는 유행어 있어? 요즘 밀고 있는 건 하나 있어 어떤 거? 옛날 단어인데 지기지기 모름지기라는 단어 지기지기 모름지기 지기지기 모름지기 이게 중간 쿠션으로 들어갈 때가 되게 많아 나 같은 경우에는 유행어나 취임새들을 다 적어놔 요즘 분들 보니까 남들한테 칭찬은 많이 하는데 나한테는 너무 엄해 내 자신도 좀 치켜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만든 유행어가 치크스스케 뭐야 치켜주고 챙겨주고 안아주고 치켜치켜 치켜세운다 치크스케 치켜 안아주고 치크스케 치크스케 한 10개 정도 하고 있잖아 8개 정도 시즌제에서 오고가고 하는 것들을 나누고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어떻게 프로그램이 없어질지 모르니까 미리 미리 프로그램을 늘려가는 게 좋지 그렇게 많은 제작진들이 봄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 일단은 가격 대비 성능이 좀 좋다 그다음에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리고 마인드가 제작진 마인드 감사함을 알고 다시 찾는 연예인 1위 뭐 이런 거 좀 한번 해보고 싶어 해보고 싶어 응 쉬는 시간 있긴 한데? 쉬는 시간은 거의 없어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에너지를 좀 시원하게 방송에서 숙고 집에 가서 약간 부두부두 떨면서 자는 스타일이야 100%까지 다 써 집에 가서 바로 기절 좀 부두부두 떨면서 자야 아 내가 방송 열심히 했구나 얼마 전에 여기 이제 무릎 쪽이 좀 많이 아파서 혼자 집에 있는데 전날에 춤을 너무 춰서 카슬을 혼자 집에서 이렇게 달리는 연습도 약간 훈장 같은 느낌 예능 들어갈 때 이쪽에 이제 마이크를 차 말을 많이 하거나 리액션을 많이 하면 뜨끈해져 어 뜨겁다 정도까지 나오면 나 방송 잘한 거야 그리고 샤워할 때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불구수름하잖아 기가 막히게 한 거야 말을 많이 한 사람들은 오디오가 배터리가 금방 날아 근데 남들은 다 배터리 안 가는데 잠깐만요 붐 씨 오디오 배터리 갈게요 그때 기분이 또 개운하지 집에 가서 부들부들 떠는 그런 방송인의 성격 말고 실제 민호의 성격은 어때? 어 좀 내성적이야 내가 에너지를 쏟으니까 또 채워야 되잖아 그런 부분에선 좀 반대가 또 끌리는 경우가 있어 낚시 좋아하고 어 화초 키우는 거 좋아 아 진짜? 집에서 화초가 한 40그루 정도 있어 다 요기부터 시작해 금전수 금전수가 올라와야 돈이 올라와 아 진짜? 얼마 전에 진짜 큰 게 올라왔어 금전수가 올라올 때마다 이제 고정 프로그램들이 생기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묵직한 게 올라오면 또 프로그램이 묵직한 거 내가 예전에 방송하면 쉴 때가 있었어 아픔이 있어서 그때는 똑같은 위치에서 얘를 키웠는데 다 죽었어 아픔을 잠깐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치 앞으로 논란 없는 붐을 우리 기대해도 되는 거지? 더 이상의 경솔은 없다 내년이 내 이제 브로우기 앞으로 벌써 더 이상의 이제 트러블과 경솔은 없이 에너지 드리고 웃음 드리고 긍정의 파이팅을 드리는 그런 붐으로 좀 성장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어떤 방송인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붐은? 시청자들이 나를 봤을 때 약간 나파밤빠 새파빠하는 방송인이 되고 싶다 나, 나파 나파밤빠 새파빠 낮에 파이팅, 밤에 파이팅, 새벽에 파이팅 붐이 나오면 항상 에너지가 있고 뭔가 기운을 받는 그리고 항상 오른쪽 엉덩이 위가 시뻘게 있는 달아올라 있는 그런 샤워할 때 쓰라릴 정도로 오디오가 후끈 달아오르는 그런 방송인이 되고 싶다라는 게 나의 목표지 옆집을 때릅니다 오 그대여 눈빛은 더 사라져 엄마 이틀 더 오 그대여 만나서 또 이 밤을 기다릴게요 고마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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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없어, 아름다워도 그 기억에서 만난 마리아 아 마리아, 널 위하 마리아 네 나는 번이야, 날 괴롭히지마 아 마리아, 널 위하 마리아 뭐하러 아둥바둥해, 이미 아름 돈대 너는 나의 다운타운 베이비야 너의 눈은 밤하늘의 별이야 매일마다 꾸고 싶은 꿈이야 Baby without you, I can't do this anymore 너는 나의 다운타운 베이비야 너의 눈은 밤하늘의 별이야 매일마다 꾸고 싶은 꿈이야 Baby without you, I can't do this anymore 실컷 비웃어라 걸 좋으니까 이제 너의 하나 둘 셋 how you like that owo you gonna like that dadada dadada how you like that saw me, saw me, saw me, saw me how you like that dad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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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kötü 辛 split Tonight's entertainment what hello beautiful 대신 내달 15일까지 공양미 300석을 공원사로 시퇴해 주십시오. 하늘이 그대로 둘리게 끄느냐. 최고의 소리꾼이 가는데 최고의 장단지비가 따라가야죠. 두 번째 시간을 돌아올다. 나서까지, 타라아! 오, Sheikyaa! Everywhere이 만들어졌어. If we take our way, we will have to get our way. 오스카 4관왕에 오른 영화 기생충의 배우와 제작진 그리고 부재의 기억에 이승준 감독이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으로 초청됐습니다 이 단체 회원들은 아카데미상 후보작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한국 영화계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이번 주 K-Wave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